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나름 선방을 했고 약간의 상승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좋은 뉴스가 나왔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뉴스로 나온 것들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보도자료를 인용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독일에서 직판 안정화로 점일 확대 가속화 지금 2020년도부터 직판 전환 이후에 독일에서 렘시마, 렘시마 SC 두개의 제품 모두 빠르게 처방이 확대되고 있고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렘시마 제품군 처방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직판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하반기 항암제로 유럽 직판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건 CTP-16, 베그젤마, 지난달에 승인 권고를 맡은 의약품이죠. 그래서 시장 지회력이 강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독일 인프렉시맵, 렘시마, 렘시마 SC 점유율인데 2년 만에 무려 27%가 상승하는 아주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만든다고 하면 그거 성공하겠어? 쉽지 않을 텐데 또 셀트리온이 직판 체제를 가동한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 글로벌 빅팜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독일에서의 렘시마, 렘시마 SC 점유율이 15%에서 42%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렘시마 SC의 점유율이 무려 20%를 차지했다는 것 3%에서 20%면 2년 만에 거의 7배가 증가한 거죠. 이거는 아큐성의 편의성이 증대된 환자들과 의사들의 전폭적인 선택과 반응, 호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지금 의약품 시장 기관인 IQBI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지금 하반기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주두룩주두룩 나가 예정인데 이런 근거 있는 데이터, 근거 있는 데이터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 하태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럽 본부장은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유럽에서 의약품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 글로벌 직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성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의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투룩시마, 허주마 등 항암제까지 직판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었고 올해 아바스틴 바이오 시뮬러인 베그젤마, 성분명 베바시주마, CTP16 출시도 예정된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상 공면도들은 무릎 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면도 증거 다 상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9시 정기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